농장에서 아이들이 잡아왔습니다 닭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자 과연 반응을 보자 자 지렁이다 살아있는 지렁이다 보신하니 보신 진짜 지렁이 엄청 굴네 농장에 땅을 파가지고 아이들이 지렁이를 잡아왔는데 법을 먹는다고? 조그만한 지렁이 줘야 먹겠나 우와 진짜 조그만한거 잡아줘 큰거는 못들어 모았는데 애들 왜 지렁이나 먹지? 제가 막아서 그래 바랑 집이 엄청 귀엽다 어이구야 난리네 난리 야 우리 법조원추가 동양식품 줘야되거든 다 먹었네 이제? 살아있는 것만 먹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먹질 않네 지렁이를 보니까 이렇게 얘가 있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입에 대지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이니까 얘들이 이제 묵네요 신선한 걸 신선한 걸 따지는 것 봅니다 한 대비 그냥 꾹꾹이 먹어버리네 얘도 살아있는데 얘도 움직이는데 금방 하고 물고 가버리네 지렁이를 먹고 자란 먹고 낳은 알을 우리가 먹게 되었으니 아이고 다 할라고 그냥 치열하게 지렁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로써 지렁이 식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